배우 고경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0일 고경표의 소속사 cln컴퍼니 측은 고경표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라며 현재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경표는 지난 8월 화이자 1차 접종을 맞은 후 10월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로 알려졌으며 돌파 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경표는 현재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영화 서울대작전 촬영 중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촬영을 잠시 중단하면서 서울대작전 측은 고경표 배우의 확진 소식을 전해듣고 예정된 촬영 일정을 취소했다라며 스태프들도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화 서울대작전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당일 vip 비자금 수사 작전에 투입된 상계동 슈프림팀의 쾌속 질주를 담은 영화로 고경표를 비롯해 유아인 이규형 박주현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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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